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파울이 됩니다. 분탁한 소리에 이어서 이 타구에 동착쯤! 시용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이 공! 다우더 공축! 원 볼! 떠나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투 볼이 됐습니다.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3앤 1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유격수 점프했고 접아냈어요! 일사일 주자 없습니다. 파석의 나성범 선수입니다. 초구는 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 것 같아요.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투 볼! 중심! 파석에는 최용호 선수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반대거든요. 돌려봐요. 빗맞았어. 이건 특정권 상황에서 이범호 선수입니다. 빠집니다. 원볼! 지금처럼 차를 일찍 떨어지면 만약에 타자들 있어. 자, 주자 1로! 호수! 8번 타자! 장채근! 장채근 선수입니다. 매섭게 돌려봤어! 1부째! 안치홍 선수입니다. 안치홍! 초구! 1볼입니다. 1부째! 1부째! 첫년아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등룡이었습니다. 2부째! 1,4 주자 1로! 타석에서 4번 파자 최용호 선수입니다. 오늘 타격감이 좋은데 저 정도 공에 웬만하니까? 강한 타구! 높게 멀리! 모든 야스쿨 정지! 담장 쪽 넘었습니다! 투런움런! 안지홍!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올린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나성범! 기아 타이거스가 4타자 연속에 1볼 1스트리크 볼카운트가 6위가 갈라지는 1볼 1스트리크에서 빠른 볼을 강하게 투구했어요. 좌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듀엘로 넘어갑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4번 타자 솔로포! 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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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우!